불자로운 반갑습니다. 성물하십시오. 지난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때 장자는 여러 자식들이 무사히 나와 내거리의 땅에 앉아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태평하고 기쁨이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너희들 좋아하는 수레라는데 요즘 말하면 차죠. 너희들 좋아하는 그 차 노래를 불렀는데 차 사왔다. 가지러 빨리 와서 키 가지고 새 차니까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차 가져가라.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지들이 원하는 걸 최고 좋은 걸 사왔으니까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이때 여러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느라 아버지께서 아주 아까 주신다고 하신 장난감이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얼른 주십시오. 지금이나 애나 자식들은 철이 없잖아요. 나나니나. 그러니까 다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주는 것만 바라지. 사리부려 그때 장자는 아이들에게 다 같이 큰 수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느니라. 그 수레는 높고 크고 여러 가지 보배로 꾸몄으며 돌아가면서 난간을 두르고 사면에 풍경을 달았느니라. 또 그 외에는 일산을 폈으며 휘장까지 쳤는데 모두 진기한 보배로 장식하였느니라. 곳곳에 보배줄을 얽어서 늘어뜨리고 꽃과 영락을 들여왔으며 포근한 자리를 겹걱이 깔고 붉은 빛 보류를 놓았느니라. 흰수를 메웠는데 피부 빛깔이 깨끗하고 살이 쪘으며 몸이 충실하고 기운이 세어 걸은 거리가 평탄하고 반듯하면서 바람같이 빨랐느니라. 그리고 또 여러 시종들까지 쉬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소형차, 중형차, 또 대형차 이렇게 비유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왕이면 조그마한 경차나 소형차, 중형차보다는 대형차가 요즘 말로 럭셔리하고 아주 고급스럽고 좋잖아요. 비싸고. 그러니까 아주 대형차를 다 줬다 이 말이야. 이왕에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당신 거야.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당신 건데 아낄 게 없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인데 가장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주는데 거기에 뭐 여러분 아미타경에 나오는 거랑 똑같이 나오죠. 일산을 두르고 보배 구슬을 달고 치장을 하고 그러니까 차에 그냥 옵션이란 옵션이 다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 모든 옵션이 안에 진짜 초호와 고급으로 궁전처럼 그렇게 완전히 부족함이 없이 온전한 그런 것을 다 구슬기를 다 갖춘 부족함이 없는 갖춘다 했다가 끄는 게 양이 끌어봐야 지가 양이 얼마나 가야 해서 사슴이 루트포스 사슴 얘기하지만 그거 눈썰매 그거 쬐까란 거 사슴다리가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여기는 황소 흰소인데 이게 여러분 능원경에게도 흰소가 나오거든요. 이 흰소는 설산에 눈 덮인 산에 흰소가 있는데 말이지 먹는 게 뭐를 먹냐 비니초라는 특수한 풀만 먹어 구만리 장천을 나누는 황새는 그런 아주 솔방울 새술만 먹듯이 아무거나 안 먹는다 말이야. 그게 이제 비유야 비유. 흰소는 뭡니까? 천하에 이 세상 어디에도 비길 비길 데 없이 빠르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전지전능한 그런 신 같은 존재란 말이야. 이 수레를 끄는데 천리 만리를 가도 순식간에 가고 말이야.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티끝나도 지침도 없는 그런 소를 비유하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위대한 신력 위신력 그 다음에 자비 원력 신통 지혜력 이 모든 것이 다 구축되어 있는 것을 통증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 대보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예요. 이런 몸도 충실하고 그냥 빛도 그냥 충만하고 황홀하고 이런 소가 딱 끄는 그 수레를 줬다 이거예요. 다 왜 조그만한 것을 줘도 되는데 실제 엄청 큰 최고로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줬다 이 말이야.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것을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장자는 재물이 한량이 없어서 창고마다 가득 차서 넘쳐났으므로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나의 재물이 한량 없으니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를 아이들에게 줄 것이 아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모두 내 자식들이니 누구를 치우치게 사랑할 것이 아니며 나에게는 이러한 칠보로 만든 큰 수레가 그 수요를 알 수 없으니 마땅히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나누어 주리라. 이 모든 것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수레를 온 나라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더라도 모자라지 아니할 것이거늘 하물며 내 자식들이겠는가 이때 모든 자식들이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전에 없던 즐거움을 얻었으므로 본래 바라던 것은 아니었느니라. 자기네들은 뭐 조그마한 거 줘도 돼요. 작은 거 하나 사줘도 되는데 자기네들이 전혀 바라지는 상상지 하나 아는 것을 다 받았다. 즉 부처님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믿고 따르고 이 법을 행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큰 수레를 이 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재물과 보화와 위세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죠. 흔히 여러분이 뭐 겨우 여기 와갖고 뭐 아들 뭐 합격해주라 뭐 무슨 대학 가게 해달라 뭐 이번에 그 사업 그거 매매하게 해줄라 뭐 집 매매하게 해줄라 땅 매매하게 해줄라 뭐 이 뭐 작은 수레가 아니고 완전히 손톱에 낀 좁쌀 하나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 부처님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준다 이거야 상상하지 않았던 거를 당신은 그것을 다 우주 천지 다 갖고 있다 이거야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행하면 이걸 다 얻는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평생 40년 50년 다니면서 새끼 먹으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팔구하리야 밥구하는 기도 왜냐하면 새끼 밥 먹고 사는 일이 그냥 피터지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법을 여러분들이 이 법을 알으면 여러분의 본질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고 당신이 모든 걸 가졌대요 불법이 여러분 구하는 종교는 아닌데요 깨달음의 종교인데요 깨달음 모든 것을 내 원하는 대로 다 얻어지는 법이요 이 법이 불법이 내가 이 법을 알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 법이요 생사해탈은 기본이고 내 원하는 것을 원두 끝도 없이 무량돼서 무량돼서 성취할 수 있는 법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정말로 이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다 준다 이거예요 이 법만 딱 따라오면 내 말만 따라오라는 거지 사르브리어 본래 원하는 것 상상초로 얻은 거예요 사르브리어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장자가 여러 자식들에게 훌륭한 법의 수료를 똑같이 준 것을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사르브리어 말하기를 아니에요 세준의 이시 이 장자가 여러 자식들로 화제를 면키하고 목숨만 보존하게 하더라도 하더라도 허망한 것이 아닌데 하나도 거짓말을 해갖고 쉽게 말하면 백색 거짓말 너한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야 그렇지만 약속은 안 지키는 거지 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 해도 이게 허망한 것이 아닌데 하물며 그 법의 수료를 줬으니까 말하면 뭐하냐 그런 뜻이에요 그 까닭은 목숨만 보존한 것도 이미 훌륭한 이미 훌륭한 잔람감을 얻은 것인데 하물며 방편으로서 그 불난 집에서 구제한 것이겠습니까 세준이셔 만일 이 장자가 가장 작은 수례 수례 하나도 주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허망하다고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 장자가 처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방편으로서 이 아이들을 불난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허망하다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장자가 자기 재물이 할 양 없음을 알고 자식들을 풍요롭게 하려고 똑같이 큰 수례를 준 것이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참으로 그대의 말과 같느니라 그러니까 사리불이 내가 이 작은 거 준다 했는데 큰 거 줬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냐 이렇게 역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줘도 목숨만 살려줘도 엄청 큰 선물인데 하물며 천하의 법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걸 줬는데 이것은 부처님이 조금도 허망하지 않고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최고의 자비를 베풀어 준 것임을 사리불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사리불이여 여래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로서 온갖 두려움과 세태와 고뇌와 근심 걱정과 무명과 어둠이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리불한테 부처님이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 세상 모든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래서 뭡니까 삼계 도사 사생 자부 시야 본사 항상 얘기하지 우리는 인간 세계는 욕심의 세계거든요 애욕의 세계에요 가래의 세계에요 유격의 세계에요 이 세계는 욕심이 떨어지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쟁과 건고가 있어요 늘 뭐가 있어요 내 욕심대로 안되잖아요 여러분 고뇌가 있어요 이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의 이 삼계에서 항상 우리를 모여 진리의 세계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이끌어가는 스승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인간으로서 태중에 태어났잖아요 알로 태어나기도 변화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걸 화생이라고 해요 그건 뭐 귀신이나 천신들은 화생 아닙니까 습생 태생 난생 세종류로 다 알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무엇으로 태어나든 다 뭐라고 아버지래 자부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님이셔 내가 관세물 부르든 지장모살부르든 서가문의 부처님 부르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이셔 내가 이 부류자식이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립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걸 질문한다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부처님 내가 이 뜻을 전혀는 알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내 머리로는 아둔에서 전생에 닦은 총기도 없고 지혜가 없어서 도저히 이해는 못하겠고 이 법은 설하기로 약속은 됐는데 이 뜻이 뭡니까 부처님 저에게 꿈으로든 현실으로든 나한테 깨달음을 주세요 이렇게 저는 뭡니까 항상 말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이 여자랑 헤어져야 됩니까 안 헤어져야 됩니까 아버지한테 물어 내가 욕심 부리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술 취하고 담배 피우고 잡질하는 게 맞습니까 물으라고 늘 물으세요 그럼 아버님이 답변하십니다 내가 또 이렇게 또 본문한다고 또 요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법을 알고 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질문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로서 6개 3개 3개의 아버지로서 사생의 시하의 본사에 여러분이 내가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빛깔이나 소리나 맛이나 느낌으로 느끼는 건 뭡니까 그 느끼기 그 느끼기 이전이 참 나요 느꼈을 때는 뭡니까 분별이 온 거잖아요 분별이 왔을 때는 뭡니까 여러분이 지혜의 분별입니까 내 탐욕의 분별입니까 부처님은 뭡니까 모든 것을 반야로 분비래요 건강경에 나오죠 무의의 차별이에요 본심자리에서 반야에서 뭡니까 차별하는 거예요 가졌냐 못 가졌냐 이게 푸른 꽃이냐 노란 꽃이냐 붉은 꽃이냐 무의의 차별이라고 반야로서 차별하지 잘생겼네 못생겼네 내 육정단심으로 내가 이익이네 손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영원히 없다니까 잘났네 못났네가 없다니까 성공했네 실패도 없고 아름답네 초하네가 없다고 생사가 없다고 이 말을 여러분이 알아듣고 말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부부생활하고 자식 기르고 사업하고 정치하고 법피고 장사하고 직장생활하냐고 아니지 불자 아니야 비불자라고 내 마음에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분별 이전의 마음 자리에서 분별이 돼야 된다고 무분별의 분별이 돼야 되고 뭐요 그것이 반야야 우리는 무분별을 분별이 아니고 내가 탐진치에서 내 애육과 집착해서 분별을 한다고 청취를 해도 니 편이 내 편이라 그러잖아요 미쳤죠 나라 망하죠 니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옳은 게 뭐고 이 나라가 세계 초 인류 국가가 되는 게 뭐고 이걸 생각해야지 니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다 이 말이라 우리 삶이 이게 뭐 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라 우리는 탐진치를 근본으로 편을 가른다 이 말이라 부처님은 지혜를 근본으로 편을 갈라 뭐로 방편으로 방편이란 뭐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성불시키기 위해서 방편을 쓴다 이 말이야 방편을 안 쓰면 이 사람이 뭐요 영원히 나락에 떨어지는 거야 이 법으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방편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아버지로서 두려움과 세태와 고뇌와 근심 걱정과 무명과 어둠이 영원히 닿아야 남음이 없게 하리라 부처님이 이 세상에 법을 피우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일체 두려움 근심 걱정 고뇌 망하는 거 어리석음 어둠이 영원히 오직 불재로 반야로 영원한 생명으로 천안으로 해안으로 법안으로 불안으로 출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법을 피우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삶 속에서 가난하게 행하여야 되면 가난하게 해야 되고 불을 통해서 해야 되면 불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중생을 교화할 일이 있으면 가난하게 태어나는 거고요 가난하게 삶에서 하는 거고요 불을 통해서 해야 되면 내가 불을 이루는 거고요 내가 잘난 모습으로서 이루어야 되면 내가 아주 이목구비가 팔등신이 되고 30 이상 80 정도가 돼서 중생을 교화하는 거고요 내가 쬐보에다가 꼽싸이에다가 아주 세상의 모든 불구를 통해서 세상을 교화할 일이 있으면 뭡니까 불구로 태어나서 교화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불구지 법에서는 뭡니까 방편이에요 방편이라고 부처님에서는 이 사람이 장애다 정상에다가 없다니까 없어요 없는 줄 알고 자비로 지혜로 우리는 구별을 하는 걸 뭐예요 현명하다 지혜롭다 자비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을 무위의 차별이라고 그래요 무위의 차별 능흥경이 항상 나오죠 우리는 뭐로 봐야 돼 능흥경이는 묘명심으로 보라 한다 묘명심으로 밝고 밝은 마음으로 보라 이 말이라 반야로 보라 이 말이라 여러분이 이 몸뚱아리가 없어 보여요 있지 여러분이 느낌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여러분이 있잖아 이미 있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이 몸뚱이 이걸 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틀렸죠 부처님이 어디 이게 내가 있다고 그래요 분명히 없다라고 픽스를 꽂아버렸어요 칼로 그 뜻이 뭔가를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뭡니까 팅그려야 돼요 죽으면 죽어도 이것이 내 마음에서 열릴 때까지 뭡니까 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야 여러분이 뭐예요 육바람이 돼요 있는 걸 주든 없는 걸 주든 뭡니까 복이 됩니다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나를 능멸하고 씻고 저주해도 내가 다 기쁘게 참아집니다 할 수 없어도 끝까지 하게 됩니다 믿지 말아야 또 끝까지 믿어지고요 초월하지 말아야 또 다 초월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게 육바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여러분이 안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됩니까 감히 나한테 편지를 하고 함부로 안 되죠 됩니까 영원히 안 됩니다 왜 불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계속 어렵죠 옛날에 아주 우리 젊은 시절에 깨달으라 하면 아주 징글징글했습니다 뭘 깨달으라는 건지 한 수씩 하라는 말이 정말 토할 것처럼 힘들었다고요 도대체 깨달으면 뭐가 되는 건지 도대체 안 깨닫고 내 편한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게 좋지 깨달아서 뭘 얻으라는 말이고 그런 분노가 있었다 이 말이라 여러분 그런 분노 있냐고 분노가 있냐고 물어 그러면 여러분 이 길 가는 거 아니야 이 부처님이 이런 말씀이 이게 보리살타의 반냐바람일다를 해서 뭡니까 두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뭡니까 여러분이 실제하고 실제하고 이 법하고 상충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불법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 자식을 못 살려 산 사람도 못 살리고 죽은 사람 아예 못 살리는 거야 불법은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산 사람은 영원히 살리고 이게 법이에요 불법이 그렇다고 산 사람도 죽이는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리냐고 생사가 없잖아요 불법이 불법이 생사가 있습니까 누가 생사에 있답니까 부처님 말을 잡고요 이게 나한테 무슨 뜻인가 내 마음으로 완전히 광명이 될 때까지 태양이 될 때까지 별이 될 때까지 달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이걸 놓으면 안 돼요 놓으면 여러분을 못 찾아요 법문 전에도 내가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세상에 별과 달과 태양이 있지만 하나도 관심 없이 일생을 백년을 사는 사람이 구하리야 신화 쓰는 사람이란 모를까 여러분이 이 법이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사람에게는 태양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달이라고 이게 남쪽에서는 십자성에 북극에서는 이게 북극성이라고 방향이라 이 말이라 태양이 없고 뭡니까 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태양계에서 이 지구에서 못 살잖아요 남쪽의 십자성을 보고 북쪽의 북극성을 보지 않고는 방향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보고 우리는 죽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한 끼 먹으려고 사업하든 내가 일용직이든 목숨 걸잖아요 그게 고룩하죠 본질을 모른다 이 말이라 이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이 개똥처럼 널려있지만 뭡니까 별과 달이 항상 있지만 아무 관심 없죠 불법이 이렇게 항상 설법이 되지만 아무 관심 없습니다 99.999%가 여러분 관심 있게 들어도 이 법이 내 생명이 됩니까 그러면요 이 법을 안 듣고는 못 샀고요 이 법대로 안 하면요 불편해서 못 삽니다 크든 작든 만약에 여러분이 이 법을 받아들인다고 전제했을 경우 부처님이 사바스에게 와서 이 어둠의 내 마음의 무기력과 내 마음의 어두운 마음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 이거를 없애러 왔다고 다른 거 아니라고 누가 대통령이 되지 말합니까 장자가 되지 말합니까 재벌이 되지 말합니까 부처님은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다 알고 착각하지 말라고 부처님은 뭘 갖지 말라고 그래요 천하를 다 가지래요 여러분 한번 말 뜻을 보세요 부처님은 그 갖고 안 갖는 거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행자들 무수유로 살아오라는 것은 걸림없는 하나님 방편으로서 말한 거지 불자가 무수유로 사는 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욕심 없이 살아라 했지 부자들이 욕심이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부자들 욕심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대화도 안 되고 타협이 안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보편 논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부자도 욕심이 허공에 배밭에 나온 사람 천지고요 가난한 사람도 욕심이 배밭에 나온 사람이 그냥 모래알처럼 많아요 그렇다고 한량 없는 직연과 힘과 두려움이 없음을 모두 성취하고 큰 신통한 힘과 지혜의 힘이 있느니라 부처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밝힌 거예요 이 부처님은 무량한 직연을 가졌다 이 말이야 불직연은 뭡니까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오한 육통이에요 삼명 육통이에요 그런 직연을 갖췄다 이 말이야 지혜의 견해를 갖췄다 이 말이야 우리는 내 자신도 전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고 뭡니까 내일 죽는데도 오늘 장부 갖고 와서 장기 계산한다니까요 자기 이거 오늘 들어 얼마 나갔냐고 라고 똑바로 안 한다고 소리치다가 저 보라병원에 가서 가셨다니까요 실제로 하니까요 자기가 안 죽는데 큰 자산가에요 여러분 실제로 봐요 내가 그 사람만 그러냐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요 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넌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내 얘기에요 독일 쓰임 여러분도 본문할 때 다 내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얘기에요 두려움 없음 사무소이라고 하잖아요 생사에 두려움이 없다고요 설법에 두려움이 없고요 법을 아는데 두려움이 없고요 중생을 죽자는데 두려움 없고요 사무소이라고 하잖아요 큰 신통한 힘과 지혜의 힘이 있는 육신통이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은 신통이 무량무수 무변하지만 신통은 뭡니까 법을 펼 때는 쓰지 않아요 왜? 신통은 법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신통을 쓰는 사람은 뭡니까? 부처님 제자가 아니라 한다 이 말이라 방편으로 쓰기면서 부처님도 무리를 걸어가요 병에 보면 다 나와요 다 해요 그런데 그런 신통을 부리면 뭡니까? 비법이라고 한다고 법에 맞지 않다 그건 수행 과정에 있는 일이고 수행에서 생기는 일이지 중교화는 뭡니까? 이 법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믿고 행하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산밀가지 부처님은 오직 그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것을 그대로 행하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문사수야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생각은 뭐예요? 다 하셔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내가 다 심어서 받았다고 생각 다 하셔요 그런데 행동할 때는 뭡니까? 마음에는 다 응어리가 다 있어요 감정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이 법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불법으로 나를 죽이거나 나를 쪼개기 전까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절대 못 들어와요 그렇게 하려면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 자아를 내 애고를 포기해야 됩니까? 지렁이도 포기 안 해요 영원히 실지렁이도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우고 이렇게 많이 갖고 낸다라는 것이 백천무량 아승지급을 낸다라는 것을 세우고 또 세워서 사는 사람이 나를 누가 친다 가만히 안 했죠 반드시 복수해버리죠 남편이 졌다 너는 죽은 거예요 마누라한테 마누라 졌다 너는 죽은 거예요 남편한테 자식을 졌다 부모는 죽은 거예요 부모를 졌다 자식은 죽은 거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말이 형제 권속 부부지 실제는 아니에요 방편과 지혜바라밀과 대자대비를 모두 구족하여 부처님은 이 선방편을 구비했다 이 말이라 우리는 방편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부딪혀요 부처님은 절대 부딪히지 않아요 자비로 방편을 쓰기 때문에 지혜바라밀과 대자대비를 모두 구족하여 부처님은 나라부터 내 권속으로부터 원소에래까지 동으로 서로 간방으로 상하로 시방으로 일체 중생을 뭡니까 대자대비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량심이야 자무량심 비무량심 희무량심 사무량심 자비희사 그게 무량하다고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항상 좋은 일을 구하여 모든 중생을 이룰게 하는 여러분 부처님을 할 때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부처님은 뭡니까 실계공양승사 무궁과자 금강경에 나오는 단어 이게 뭐 절대 게으르지 않고 뭡니까 꿈속에서도 수행정진하고 선금공도를 닦는 거야 숙면 속에서도 부처님 법에서는 일체 게으름이 티끌 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중생을 여러분 수신결에서 보면 보주국사 진을 스님이 말하는데 보면 여러분 게으름 의심 참에 신심 없는 거 이런 거 없는 사람은 뭐예요? 무조건 못 깨달아요 우리가 탐진치 만의 그라잖아요 이게 오악 오근 다섯 가지 근본 뿌리악이라고 하거든요 탐내는 거 썩내는 거 어리석은 거 만이라는 건 뭐예요? 교만 자기를 탈구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데 가서 의사사이든 법조사이든 다 값질해요 여러분 안 하는데 있어요 있으면 그 사회는 여러분 불국토입니다 절 집안에 오면 값질 안 합니까? 여기 절의 오래된 보살이 다 값질합니다 여러분 오래된 보살이 여기 공덕이 있는 보살이 다 값질하는 바람에 여러분 신도가 절대 늘지 않아요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 모르고 있다고 불법을 유해하는 게 불법을 피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라 교만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참회하지 않고 교만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인간으로서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죄가 있는데 참회하지 않고 게으르고 의심하는 사람은 영원히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수신결에서 영원히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보조국사 진흘 스님이 아주 뼈에 사무치기를 꽂아버렸다고 첫째, 둘째, 셋째 또 근면해야 된다고 불자는 게으름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항상 좋은 일을 구하여 부처님은 선근일, 티끌만한 선한 일도 조금 더 뭡니까 주저하지 않고 선근공덕을 쏴요 부처님은 덕을 무량공덕이 있기 때문에 1.1핵도 새생생 당신 아내도 공경공양 받을 만한 데도 뭐예요 당신은 놈이 그 아낼 존재가 바늘길 끄는 것도 다 껴주고요 놈이 여러분 똥발볼 일 있으면 똥 치우고요 다 해요 사소한 복도 티끌만큼도 놓치지 않고 덕을 쌓는 분이 부처라고 여러분 그렇게 사냐고 다 틱틱거리면서 살지 스님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비통하죠 부처님이 뭡니까 나보면 항상 울죠 이거 생각 안 들어요? 아 비가 오면 부처님 나 때문에 우시는구나 법 피는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큰 축복이고 가뭄 들었을 때는 큰 복이고 나라에 법이 그렇다고 그래서 삼계의 낡고 썩은 불난 집을 벗어나서 중생들이 낳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리석고 의미한 삼독의 불을 제거하고 그들을 교화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계의 낡고 욕계, 세께, 무색계 우리는 계속 윤회하잖아요 그 수레박 옛날 그 우물물 그 두레박으로 푸었다 냈다 푸었다 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한데 뭐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거 아마 모를 거예요 수도꼭지만 틀으면 나오니까 이렇게 우물 오로락 내리라고 오로락 내리게 여러분 에스카레이터 올로당 내려가듯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라 에르베터 올랐다 내려갔다 그렇게 우리는 뭡니까 계속 윤회한다 이 말이라 뭐로 생로병사하고 어리석고 우매해서 늘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슬퍼하고 이러면서 계속 윤회한다고 부처님 다 알지 거기서 건져낸다 이 말이라 우는 아들을 우는 딸을 우는 자식을 건져낸다 이 말이라 울지 말라고 여기 꽃밭이 있고 여기 즐거움 있고 새가 있고 마실 게 있고 먹을 게 있고 다 병 없고 그런 세계로 인도한다 이 말이라 늘 울고 불고 찢고 찢고 붓고 여러분 360일 100년 단 하루도 근심 걱정 안 한 날이 있나요 다 가진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다리 뻗고 코 골고 자면 돼요 우리는요 36,500일을 단 한순간도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것이 법 피는 사람도 뭡니까 반나전이라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아요 절대 평화롭지 않습니다 노심 처사하고 동동거리며 삽니다 이 법을 피면서도 동동동동동 합니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아요 이 법을 가졌기 때문에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이빨을 깨물고 있어 거울을 보면 네가 뭘 구하려고 이렇게 이빨을 깨민고 내가 이래요 네가 뭐를 그렇게 얻으려고 이빨을 깨미냐고 네가 뭐를 얻으려고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이 법회에서 뭐를 얻으려고 일하냐고 부처님 얼굴을 보라고 백천만 년의 미술을 짓는데 저분은 뭐고 나는 뭐냐고 여러분이 이 법을 안 믿고 이 법을 여러분 의지하지 않죠 여러분 단 한순간도 평화 없어요 있으면요 정신이 나갔거나 돌았거나 둘 중에 깨달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부처님이 삼독의 불 탐진치, 교만, 게으름, 의심, 두려움 늘 근심 걱정해요 하여간에 인생살이 3만 6천 명이 단 한순간도 근심 걱정 안 하고 관 속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 길이 여기다 오직 이 법을 가지면 근심 속에 평화가 있고 두려움 속에 평화가 있고 여러분 이 괴로움 속에 기쁨이 있고 다 이 속에 진정한 내심 나간 평화가 있고 내가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다행 중에 다행이오 이 법을 알은 것은 이 3천대천세계의 근문부하라고도 새생생 바꿀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오직 여러분이 이 법에 의지해서 영원한 평화 영원한 해탈 영원한 안락을 누리시기를 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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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